딸의 콤플렉스는 엄마가 만든다.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건 딸의 결점일까요? 딸의 흠일까요? 딸의 부족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는, 아까 몽달귀신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한 사회적인 부족이거나 혹은 어떤 흠이나 결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회적인 부적응을 의미했습니다. 21세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딸이 이루어놓은 성과들을 한번 보세요. 웬만한 여성들이 지금 50이라는 나이가 거의 가까이 됐는데 50 가까이 되는 그 나이에 그 정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성취해가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딸의 이 전생에는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엄마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창피한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딸의 미혼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사회적 성공을 이룬 딸을 부끄러워하면 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취와 생의 아름다움을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딸은 어디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이 기쁨과 성취를 또 찾겠어요. 어머니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딸이 이룬 성취에 집중하셔야 돼요. 결혼이 이 딸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거나 물거품이 되도록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 결혼 안 한 어머니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딸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아유 창피해. 아이고 마흔아홉인데 아직 아유 창피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창피하다 그러셨잖아요. 뭐가 창피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숨기거나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컴플렉스는 어떻게든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이를테면 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넌 눈이 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는 눈이 좀? 또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는 눈이 좀? 이렇게 하죠. 나중엔 내가 눈이 이상한가? 맞습니다. 이걸 흔히 최근의 용어로 가스 라이팅이라고 해요. 가스 라이팅. 이렇게 우리가 사실 비정상이 아닌데 마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비정상인 것처럼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이라기보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마 가스 라이팅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딸이 계속 스스로에게 제가 결혼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걱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끊임없이 너 결혼 안 해서 어떡하니? 너는 다 같이 결혼을 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결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전혀 컴플렉스가 없었던 이 딸에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게 흠이구나. 이게 결점이구나. 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딸은 내 삶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만 보면 완벽을 추구하는 엄마가 계신 것 같아요. 딸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반복적으로 딸에게 이 결혼 자체가 너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엄마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곤란합니다. 이 아이는 자체로 아름답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또 누가 봐도 멋진 딸이에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커리어에 흠집을 내게 하는 건 좀 곤란하고 인생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완성체는 부모의 시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변 다른 친구들은 이 딸을 멋있는 골드미스의 상징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어요. 비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비교는 또래 비교예요. 나도 알아요. 내 주변 친구들이 결혼한 거. 저도 알아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이 딸이 엄마에게도 말 못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굳이 그 버튼을 엄마가 누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안 한 부분만 빼면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운 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위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딸이 홍기가 꽉 찼는데 왜 시집을 안 사는 거야. 주변에서 그러지 주변에서. 손주 볼 나이가 지나네.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맞아요. 이거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이고 이효선도 결혼하고 박수림도 결혼하는데 너는 왜 결혼을 못하냐. 저도 했어요. 저도 간신히 결혼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사람의 마음을 들쑤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래서 너희 딸보다 우리 자식이 낫다. 이거 강조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괜히 상대방이 잘 나가는 게 미워가지고 쌤통의 심리학처럼 한 번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냥.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딸 너무 멋있게 살아. 내가 다시 태어난 우리 딸처럼 살고 싶어. 잘 살아.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 집 딸은 어떻게 잘 지내? 요새 안 좋다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이 반짝이는 눈빛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해주셔야 주변에서도 그 집 딸이 결혼을 진짜 멋있어. 나도 태어나면 개처럼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해주셔야 됩니다.